흠흠 자 보자 자 팬가이터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다 굳었어 이제 뭐를 좀 많이 남겨 놓을걸 보금이 커요 됐습니까 이제 흠흠 흠흠 들리지도 않는다구요 지금 들려요 안들려요 흠흠흠 일단 그냥 이대로 넘어가고 흠흠 흠흠 지금 부근 보다도 지금 이게 경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흠흠흠 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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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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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역에 굳어 가지고 목에서 잘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아마 물을 좀 덜 버리는 건데 펜가이 하나 고마워요 일단 이거 우유로 약간 이게 그냥 벗을게 이거 자 이제 추천들 좀 눌러주시고 지금 8000분 넘게 보고 계신데 제발 추천 한번씩 둘만 눌러주세요 추천 절결찾기 좀 지금 8000분이나 보고 계시네요 자 흐흑흐흑 흐흑흐흑 아이고 왜이렇게 상태가 안좋은데 지금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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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와 진짜 못막혀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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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치즈 감자님 또 1004개로 와... 1004개 고맙습니다. 또 100개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마워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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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